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범죄수사를 직접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렇게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주제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안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그런 직권남용죄 그리고 선거범죄수사에 대한 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렇게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의 대상에 분명하게 직권남용죄 부분하고 선거범죄 부분을 포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8월 12일 날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100일이 지났지만 그런 선거범죄에 대한 부분에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도 좀 크고 또 낙담도 컸는데 다행스럽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하는 것을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 직접 수사권 안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반갑고 상큼한 그런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들려온 그런 여러 소식 가운데서도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소식이죠. 법무부가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범죄의 일환으로 그렇게 재규정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하겠다. 그렇게 8월 11일 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거범죄도 부패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통상 우리가 이제 부패범죄다 이렇게 하면 경제사범만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좀 예사롭지가 않죠. 사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선거범죄라는 것은 경제범죄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기를 뒤흔들고 헌정질서를 와해시키는 아주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죠. 그 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동안 6대 범죄 가운데서 검경수사건 조정작업을 통해서 6대 범죄로 축소시켜놓고 그 6대 범죄 가운데서도 거의 전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렇게 가능한 모양이죠. 한번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아주 멋지네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혹은 범죄 대상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검경수사건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음 달 시행되기 이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검수완박 법안을 결사적으로 통과시켰는지 그 사람들 속내를 들어가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 가운데 제 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에 있는 선거 사업이죠. 국헌 질서를 물러나게 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적에 관한 내침에 관한 그런 범죄가 선거 범죄죠. 그 선거 범죄도 특정 선거구에서 발생한 그런 소소한 그런 범죄가 아니고 정죽적인 차원에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민주주의 자체를 납치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측이 그렇게 검수완박 법을 통해 왜 통과시켰겠습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다 여러분 관련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통과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바로 네 번째에 있는 선거 문제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른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 참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중처벌법 같은 게 적용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중간에 있는 선거 범죄처럼 그렇게 대형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킨 중요한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행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기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거는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선거수사를.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의견을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직권남용 매수 및 이해유도 등 공직자 선거 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분류한 것 이외에 방위사업 범죄 중 일부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경제범죄로 다시 분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끔 대통령령을 바꿨다.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소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네요. 경제범죄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그게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뭐 나라가 그냥 골로 간 거죠. 그게 나라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50대 초반이니까 참 멀고 기니까 옳은 길을 택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조치를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 양반이 뭔가를 확실히 감을 잡고 있고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범죄 범위 내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선거사범을 포함시키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신문마다 뭡니까. 유사한 그런 사안이 떠오르게 되면 밑에 아우승을 치는 그런 민초들의 그런 발언이 그냥 꽉 차 있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귀가 없겠습니까. 눈이 없겠습니까. 머리가 없겠습니까. 지인들이 없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서 소위 구국의 결단 차원에서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시 되찾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의 노후도 물론이고 한동훈 장관의 자제분들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완용이 돼서 안 되는 거죠. 매국노가. 지금 매국노가 덕실거리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한 시민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민상님 자주 의견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여기 나오시네요. 정훈님이 저는 부정선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잘 적어 놓으셨네. 검수완박법이. 김영진님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문철님이 민주국가의 선거범죄는 국가 내란죄입니다. 혼반디불님이 정치인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윤민상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검수완박 위에 대통령 시행령이 있었네요. 국회에서 무선당이 대통령 시행령 제한법을 만들겠다고 언포를 놓고 있지만 그것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정성익님이.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선거의 성패에 따라서 권력이 교체됨으로 선거의 정당성이 곧바로 민주주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선거범죄는 철저한 수사가 원칙입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 내보내면서 딱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도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이 땅에 살면서 배우고 익힌 것을 미뤄볼 때 너무나 확연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깔아뭉개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 현실 앞에서 참 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선거사범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죠. 김창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당원 장관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장관이라면 문재인 정권과 다른 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참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승거라는 의혹이 큽니다.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낸 선거소송에 대부분이 판결했는데 엉터리 판결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참에 검찰이 부정승거 수사에 나서 제발 확실하게 부정승거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상한데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명단을 여론조사 기관에게 보내는데 좌파가 장악한 선관위가 좌편향된 명단을 보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해서 부정승거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설문지입니다. 하단에 보니까 이 소위 김창진 시민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932명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김창진 님의 의견에 몇 명이 찬성하는 걸 보면 다수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조재현이나 천대협이나 이동훈처럼 나라의 녹을 먹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그 어려운 대법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엉터리 엉망징찬 판결을 내리니까 그게 개탄할 일인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14번 전라남도 15번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게 되면 두 개가 항상 마주보는 형태로 좌우대칭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옵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의 관외사전투표 차이값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서 이렇게 3에 17 정도의 큰값이 나왔다는 것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일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0%에서 마이너스 16%입니다. 관외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정상이라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냐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의 전국평균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플러스 13%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합니까? 전국의 평균적으로 관외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를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쌍봉 봉오리가 두 개 구조다. 봉오리가 왜 두 개냐? 관외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봉오리가 두 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상선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여러분 여기 중간에 제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봉오리 하나로 중첩돼서 분포가 돼야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이런 선거 결과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조재영과 천대엽이 4.15 총선이 정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보궐선거 3.9 대통령선거 6월 1일 선거가 4.15 선거 데이터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진짜 이완용이보다 나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통상 관외사전투표는 관외사전투표보다 좀 조작규모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값이 전국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제외하게 되면 2%가 아니라 거의 10%대 전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0값이 왜 나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0이 나오지 대부분은 뭡니까? 10% 전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5%표 이동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2.5%를 미래통합당 후보안께서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가 그것을 우리 함께 정을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분포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가 나오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뭡니까? 가져다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엄져줬으니까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쌍봉구조 2개로 나누어진 0을 중심으로 2개로 나누어진 그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선거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으면 0값을 중심으로 2개가 중첩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에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도 있고 경제학과 교수들도 있고 사회과학을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화학과 교수님들도 계실 건데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 다무는지 기가 찰뿐만 아니고 나라가 이미 저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만 부르면 안 되면 배부른 돼지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13%를 이동시키고 마이너스 13%를 빼앗아가지고 13%를 어떻게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냅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정상이라고 하는 조재형과 천대입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는 뭡니까?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를 빼앗아가 이런 플러스 10%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총 관내 사전투표는 20%를 표를 옮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 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7월 28일 날 천대협과 조재현이 4.15 총선 관련돼서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이야기더라. 이 인간들아 이 하상들아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위해 볼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판결문에 써놨냐 이야기죠.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성 지방성의 동일화에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모두 다 손을 대놓으니까 또 동일하지. 다 자식들이 여기 사는데 이완용이보다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다 내려앉아 가지고 뭡니까? 정관예우받고 수십억 챙겨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삶은 겁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씁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들을 다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아이들 중학교 시범학교의 반장이 뭐죠? 그냥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당선됐다는 걸 한 학부형이 제보한 걸 여러분 공병호 tv를 통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짐승왕국이지 인간왕국이라 하기는 힘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참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 꿈에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도 요즘에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뭐 짐승들이 사는 데인지 아니면 이게 인간들이 사는 데인지 이게 사기꾼들이 사는 데인지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사는 데인지 온 전신의 사기꾼들이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종교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